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2023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생학습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시험을 보고 교과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진단합니다. 미 도달 학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2월 향상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